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우리 처음에 채널 아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성남이 쿡이라고 돼있어요 그 배너 말씀이세요? 네 네 저거 처음부터 걸어갔던 건 아니고 유튜브 하면서 한 중간 정도에 처음에는 없었어요? 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방주주기 채널이 점점 댓글이 된다 브랜딩 내려고 내가 전문가라는 걸 강조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전문가 채널로 가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느낌 약간 백종원 느낌 같은 걸로 갖고 싶고 했다가 19년 전문가라는 이게 딱 쓰는 순간부터 말 걸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격이 생기죠 전문가는 맞는다 그럼 좀 바꿔야 될까요 컨셉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안 해 놓고 이게 얘가 맞잖아요 우리 우리 브랜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브랜딩을 어디다 숨겨야 돼요 도보기 누르면 보이고 왜 왜냐면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뭐 방송국에서 찾거나 아니면 요리 관련된 거 찾거나 요리 관련된 거 다 눌러보거든요 이 사람 뭐지 하고 눌러봐요 그래서 여기서 메일 주소 확인해서 보내기도 하고 정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인스타 연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야 약간 그냥 나이도 있고 무게감 있게 출발했는데도 지금 이거 저거 붙여야 되긴 하는데 메일 주소부터 다 넣으셔야 돼요 어쩌면 여긴 넣어야 돼요 경력이나 이런 것도 다 표현하세요 여기는 가볍게 왜냐면 우리가 맞긴 맞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말을 못 거는 사람은 만만하지 않아서 약간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제가 댓글에 정말 전문성 있게 내주구나 친절하긴 친절한데 딱딱 맞는 말만 할 때 사람들이 말을 못 꺼내겠는 거 무게감이 생긴 거라니까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이 시점이에요 좀 더 푸근한 이미지로 원래 이미지 이것만 떼면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구를 좀 더 접근성 만만하게 나도 만들 수 있는 정남이 얘가 맞잖아요 진짜 이러니까 잘하는 건데 저러니까 잘하는구나 신기하고 대단하고 목소리도 친근감 있고 그냥 이웃 이웃 청년 같은데 이렇게 너무들 좋아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아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전문가니까 표현하면 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실수한 거 같아요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면 좀 나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쉽다는 느낌도 좀 넣어주고 맞아요 그렇게 만만한 듯한데 대단한 사람으로 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뭔가 경력 있는 사람이 되게 쉽게 풀어주는 저는 지금 컨설팅을 대놓고 해야 되니까 안 보고 막 네가 뭔데 이천다리가 만다리가 이러니까 저는 그냥 위에다 써놓은 거고 그리고 댓글 숨김 처리 저 하잖아요 숨김 처리가 솔직히 손해이긴 해요 댓글 양에 따라서 가니까 댓글 싸움 붙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실수라든가 그래서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문가였어 그러니까 너가 잘하지 그러니까 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더 친근감 있게 푸근하게 이때 딱 보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그 시점일 거예요